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중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홍로끼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CSOP에서 발행한 스타50 ETF입니다. 스타50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커창판, 과학 창업판에서 상위 50개 종목들로 이루어진 스타50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는 ETF이고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티커가 3109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ETF들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비중들이랑 종목들 그리고 해당 ETF들이 좋아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50 ETF 홍콩고래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타50, 과학 창업판 50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과학 창업판 자체가 2년 전 여름에 만들어졌고 과창판 50, 해당 지수에서 상위 50개 업종들로 이루어진 스타50 지수가 작년 여름에 탄생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정일이 올해 2월 10일부터 만들어진 ETF입니다. 사실 스타50 ETF 같은 경우가 빠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질 거로 기대가 되고 있었던 ETF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중국 쪽에서 예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인덱스 자체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부양책을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은 늦게 만들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기술주를 추정하는 인덱스들이라고 하면 스타50, 항생테크, 심천종합에 있는 지수들 이루어진 차이넥스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스타50 같은 경우에는 상해종합, 상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고요. 다만 해당 ETF는 홍콩에 만들어진 ETF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최근 들어서 사실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홍콩 달러 정도 되고요. 유통주식수는 지금 700만 주, 800만 주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조금 계속적으로 시가총액도 그렇고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뒷부분에서 차트를 보고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면은 그 탑10 종목 비율이 58% 정도로 매우 높지도 매우 낮지도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50 ETF 관련돼서 지금 주가 추이 최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연말 연초에 중국 증시가 많이 상승하셨던 걸 아실 텐데 그때도 역시 그때 연말 연초에 좋았던 흐름들이 그 내수 우량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크 등등 이제 성장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해당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유동성 위축 우려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ETF 주가도 지금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다소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타50 ETF를 이제 추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스타50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항생종합이랑 같이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센티먼트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섹터별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요. 스타50 아까 기술주 삼총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해당 스타50 같은 경우가 지금 상해 거래소에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게 보시면은 상해 거래소에는 스타50이 있고 이제 홍콩 거래소에는 이제 항생테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차이점을 본다면은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가 좀 많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그 섹터별 비중으로 이제 자유소비지가 좀 많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정보기술 같은 테크 관련된 업종도 좀 작게 나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스타50 ET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보기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차례대로 정보기술 섹터가 비중이 7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한 약 12% 정도 산업재가 7.2% 정도 자유소비재가 5.3% 원자재가 4.6%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대부분 산업재에서도 태양광 기업이라든지 자유소비재,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이뤄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좀 세부산업별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가 40% 가까이 되고 가장 압도적입니다. 중국 반도체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은 사실 가장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인덱스자 ETF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자장비 기기 부품이 13%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가 12% 정도, 기술 하드웨어가 7% 그리고 전기장비가 6.4%, 건강관리가 5.1%, 가정용 내구제가 4.5%, 생명공학에서 3.9% 정도 이제 이렇게 세부산업별 비중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섹터별 구성 종목들이랑 정보 기술을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놨어요. 어, 보면은 아까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를 가장 위에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뭐 비중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해당 기업들도 사실 그 스타 50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생소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 뒤에 말씀은 조금 더 추가로 드리겠지만 스타 50 같은 경우에 중국의 중소형 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데 그만큼 조금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이거를 다 같이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수단이 이제 스타 50 ETF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뭐 세부 종목들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년까지 충분히 실적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 전자 장비 기기라든지 부품들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 뭐, 내년까지 본다면은 뭐, 실적 성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랑 기술 하드웨어 건강관리 용품이라든지 IT 서비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뭐 킹스포트랑 이런 거 몇 가지 제외하면은 익숙치 않은 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중소형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 내년까지는 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이 여기는 사실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긴 한데요. 그래도 내년까지 나와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좀 실적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나와, 보여지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용 내구제, 자동차 부품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자재는 뭐, 화학들이라든지 금속 최강기업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기업들 이렇게 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스타50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타50 ETF가 이제 스타50을 이제 벤치마크하는 ETF인데 어, 상장 조건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PO 심사제를 등록제로 변경을 했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상장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평균적으로 3개월 걸린다고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어, 중국이 첨단기업들을 기르기 위해서 기존에 써왔던 방식들은 그 중국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그런 유망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해외 유망 기업들을 좀 적대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기술들을 흡수를 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하는 좀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중 갈등이 조금 확산이 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이제 미국이 불공정한 거래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갈등의 한 가지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중국이 첨단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점 부분이 될 텐데 이제 첨단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을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보조금에 의한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자본시장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갈등을 조금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별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 중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IPO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복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 같다. 용이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위안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사실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란 뜻이고요. 이걸 중국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간 참여 가능한 개인 투자자가 한 250만 명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를 통한 투자가 투자받기 좀 개인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좀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실적 안정성이 불필요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들도 상장이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뒤에 뒷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액 개인 투자자들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졌다고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허용이 되게 될 텐데 다만 이를 통해서 좀 또 생긴 장점은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주가 상단 하단이 각각 일일 변동폭이 위아래로 10%씩 막혀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조금 개인 투자자 비중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만들면서 가격 제한폭을 위아래로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장 후에 5일 동안은 가격 제한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격 변동폭은 위아래로 20%입니다. 기존보다 이제 두 배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기업이 좋은 기업일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재무조건 부분들인데 지금 스타5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상해 거래소에 되어 있고요. 상장 기준 자체가 말로 설명드리면 고성장 혁신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자 기업이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재무요건으로는 이제 시가총액이랑 순이익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고 여기서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이랑 이제 R&D 지출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액, 현금 흐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랑 매출액 그리고 시가총액이랑 기술성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즉,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이 15억 위안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순이익이라는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세 재무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시가총액이 10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최근 2년간 평균 순이익이 흑자 동기간 누적 순이익이 5천만 위안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시가총액이 10억 위안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순이익이 흑자 혹은 이제 매출이 1억 위안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이제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는 15억 위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순이익이 나오지 않은 국면이더라도 1년간 매출이 2억 원 위안 이상이면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고 아니면 최근 3년간의 누적 R&D 비용이 매출액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역시 상장 조건으로 충족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 시가총액이 20억 위안 이상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금 흐름 부분들이 최근 3년간의 누적 경영활동 현금 흐름이 1억 위안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상장이 가능토록 해놨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예상 시가총액이 30억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뭐 이 정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억 위안 이상이 되면은 뭐 좀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좀 많이 해당될 텐데 뭐 주요 사업이라든지 파이프라인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뭐 시장 성장성이 높으면은 단계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은 충분히 상장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이 임상 이상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만큼 조금 상장 조건들이 쉬워졌고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조차도 좀 짧아졌다는 게 특징인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스타 50이라는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국이 작년에 그 스타 50이라는 스타 50 중국이 작년에 그 부양책을 그 경기 부양책이랑 증시 부양책을 쓴 시기를 보면은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가 있었던 직후부터 그러니까 2, 3월부터 꾸준히 부양책을 써왔는데 증시와 관련된 부양책을 가장 강하게 썼던 시기가 작년 8월쯤이거든요. 그때 시기가 뭐랑 겹치냐면은 과창판이 이제 열린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랑 좀 묘하게 겹쳐요. 그 시기 당시가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은 그때 이제 기존에 락업이 되어 있었던 물량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거든요. 그만큼 묶여있던 자금들이 1년이 지나면서 시장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 건데 이때 증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락업 이제 보호 예수가 이제 풀린 물량들이 이제 시장으로 오히려 매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좀 시장을 증시 부양책하는 방식을 쓰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스타 50이라는 이제 뭐 기술주 인덱스들을 이제 주가를 높임으로써 그 해당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상장 속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이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자금 조달 능력이 강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스타 50이라든지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현재 빠지는 상황에서 충분히 뭐 투자 매력이 낮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지금 음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중국 쪽에서 유동성 위축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 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라든지 글로벌 증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실제로 유동성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중 유동성 긴축으로 가야 될 정도로 이제 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가 아니면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좋은 상황인가 그거랑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만큼 풀렸으며 이런 풀렸던 자금들이 회수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초단기 금리가 조금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도 맞고 그리고 좀 그 초단기 쪽에서는 수급이 좀 많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본다면은 그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봤을 때 추세적으로 당장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국면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유동성을 위축 그러니까 정책 정상화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장의 정책 정상화가 필요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냐라고 본다면은 중국이 총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고요.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 정부가 더 주목했었던 그 쉐도우 베인킹이라는 그림자 금융을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2018년도에 디레버리지 정책 부채 축소 정책 이후에는 꾸준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등등의 좀 그런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당장에 터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경기가 그만큼 자신 있냐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중국 1, 2월 그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번 달 게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2019년도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산업 생산은 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3%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어요. 중국이 기존에 소매 판매가 한 7에서 8% 정도 성장률이 나왔다는 점을 이제 높을 땐 9%까지 나왔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아직까지 많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경기 회복세는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부양책이나 유동성이 거두어지는 그런 그림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중국이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면은 풀었던 자금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중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중국의 성장주들 특히나 스타 50 ETF 등 이렇게 중국 당국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ETF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홍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